이명숙이 안녕히 계십시오. 이쪽으로. 이명숙 언니. 마스크 벗어.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미래통합당 소속 행안위 소속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의 오늘을 포함해서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 입장문을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치 없는 막무가내식 의사일정에 반대한다. 부동산법 밀어붙이기 중단하라. 민주당은 당초 오늘로 약속되었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나쁜 부동산법의 상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관련법의 날치기 상정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당은 민주당 측과 금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추가로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 법안 상정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권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특히 나쁜 부동산법의 일환인 지방세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은 이른바 국회법이 규정하는 법안 상정의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미숙녀법안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군사작전하듯이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이라며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내세워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먼저 접수된 법안부터 심사한다는 이른바 선입선출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약 360여 건의 민생법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일하는 국회의 원칙과 정신에 따라 정신에 비춰보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심사 가능한 법률안들을 제출일자 순으로 상정하고 심사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의석수만 믿고 의회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뒤흔드는 정부 여당의 독재적 발상에 저희 위원들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처리하겠다는 부동산 관련 법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정책입니다. 대폭 늘어난 취득세는 저희의 경험에 비춰보면 조세 부담의 귀착 원리에 따라 결국 전월세 값으로 증가돼 서민들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둘째,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7월 기준으로 고작 0.03%에 불과합니다. 셋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지역 간의 부동산 상황이 상이함에도 천편일률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게 되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와 증세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이번 부동산 대책의 문제점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조세 부담도 대폭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할 수 없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해야 합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들은 국민 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진지한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회의의 강행과 부동산 관련 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힙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께서 그동안 밝혀오신 협치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대화에 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020년 7월 28일 미래통합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